안녕하세요 OJ 룸의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려진 니트를 바지로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을 준비해봤어요. 고무줄 바지라 집에서 편하게 홈웨어로도 입을 수 있고 여름에 린넨으로 만들어서 외출복으로도 너무 좋은 추천드리는 패턴입니다. 사용한 패턴은 OJPT-0001 고무줄 팬츠에요. 자세한 정보는 밑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업사이클링 바지 만들어봐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려진 니트를 재활용해 바지를 만들어볼거에요. 먼저 주머니 손등을 앞판에 봉제합니다. 시접이 주머니쪽을 향하게 두고 끝 스티치에 쳐주세요. 손등감을 접어 넘긴 후 손바닥감에 올려 주머니감들을 맞대고 핀으로 고정 후 오버루크 봉제합니다. 이제 주머니감과 앞판이 하나가 되도록 허리선과 옆선에 고정 스티치 쳐주세요. 이렇게 앞판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뒤판의 인심을 맞대고 봉제 후 이어서 오버루크 쳐주세요. 이때 뒤판은 빼고 앞판만 옆선을 오버루크 칩니다. 봉제 후엔 중간중간 다리미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옷이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집니다. 펼쳐둔 바지를 맞대고 앞중심부터 뒷중심까지 한 번에 쭉 봉제해주세요. 그리고 듀오쿨을 봉제합니다. 디오크의 시접이 요크쪽을 향하게 두고 0.5cm 스티치 쳐주세요 이제 요크가 봉지 되었으니 뒷판의 옆선 시접을 오버루크로 정리합니다 다시 앞뒤판을 맞대고 옆선을 봉지 해주세요 이때 옆선에 트임이 있으니 표시된 위치까지만 봉지합니다 옆선 시접은 반으로 갈라 다려주세요 그리고 밑단 시접을 표시한 후 접어 다려줍니다 밑단 시접량의 2배를 표시하면 쉽게 시접을 접어 다릴 수 있습니다 옆선 시접을 접은 채로 밑단을 오버루크 칩니다 접혀진 그대로 밑단 시접을 봉지 해주세요 허리밴드의 옆선을 맞대고 봉지합니다 시접을 반으로 가르고 허리밴드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0.8cm로 직선 봉지하다가 약 7cm의 창구멍을 남겨줍니다 구멍 사이로 고무줄을 넣어줄거에요 고무줄 끝에 5핀을 연결해 허리밴드 안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 고무줄이 딸려 들어오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고무줄을 겹쳐두고 1cm 봉지합니다 고무줄이 한쪽에 몰려있지 않도록 양 끝을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뚫려있는 창구멍을 봉지합니다 바지를 입고 벗을 때 고무줄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고무줄 양 끝을 잡아당겨 정리하고 가운데를 봉지합니다 봉지할 땐 허리밴드의 앞뒤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봉지해야해요 마지막으로 허리밴드를 몸판 안쪽으로 넣은 후 앞뒤 옆선 너치를 핀으로 맞추고 봉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손으로 허리밴드를 잡아당겨가며 봉지해주세요 이렇게 고무줄 팬츠 완성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다음 영상을 더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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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